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정호진 인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커스터머 석세스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실제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시스코에서 실제 고객에게 적합한 커스터머 석세스 프로그램을 제안해드리고 여러가지 고객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우리 김정은 선생님은 테크니컬리 도와주실 분인데 인사 직접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의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고객을 만나가지고 고객한테 필요한 세션을 딜리버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IT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커스터머 석세스와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저희 시스코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시스코에서는 어떻게 커스터머 석세스와 라이프사이클을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들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죠. 솔루션 도입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무엇이 문제인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석님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고객을 많이 만나고 있죠. 저희가 커스터머 석세스 팀을 맡은 이후로 함께 고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려움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한 40여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들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특히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IT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거나 업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도입한 이후에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셨고요. 실제로 이 과제가 선정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나 또는 실무진을 리드를 해줘야 되는 파트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 직원들이 이런 역량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외부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무 지식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위주일 때는 물건이 들어오고 잘 운영되는 모습으로 끝났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이거나 가상화 기반이라서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를 회사에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특히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도 똑같이 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업에서 돈을 쓸 땐 부담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실무진 혹은 팀장님만 고민하신 게 아니라 경영진은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내가 하면 네트워크 혹은 서버, 스토리지 나눠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속도가 얼만큼 빨라지는지 용량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만 봤으면 되면 지금은 그거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변화를 줬을 때 딜리버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지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품질을 얼마나 좋았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경영진 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솔루션도 다양해지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들이 굉장히 급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흔한 예로 사장님께서 뭔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시는데 좀 느리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 빽단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현업에서는 잘 모르는 IT 운영자분들만의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났을 때 각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 별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에는 그 팀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팀들이 대부분 인프라를 담당하는 팀인데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프라를 새로 구축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전보다 한 5배 정도는 빨라졌다고 그래요. 거의 한 달 안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가지고 구축을 해주면 이게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얹어서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 고객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한 6개월 안에 해당한 서비스를 바로 접어서 인프라를 다시 빼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비즈니스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출시도 굉장히 빠르고 사업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빨리 철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중심의 어떤 인프라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는데도 이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제가 현재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다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데이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에 다 모아서 분석하기보다는 각 데이터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다 분석을 일단은 끝내고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 정보만 다 중앙에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도입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객분들이 느끼시는 단말 대수가 늘었다 그래요. 혹시 이사님은 단말 한 몇 대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또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가끔은 집에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TV도 IP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디바이스를 한 6대에서 7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부자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다루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어떤 게 문제냐면 해당하는 디바이스마다 약간 호환성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다르거나 단말에 있는 OS가 달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전도 복잡해지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프라 역시도 복잡하지만 빨리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고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저런 부분들이 무선도 추가가 되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떻게 선거 창출이 어려운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매하는 팀이 틀리고 구축하는 팀이 틀리고 운영하는 팀이 틀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스코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스코 고객이죠. 통신사업자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느 회사나 동일한 게 있어요. 회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직이 되게 나눠져요. 역할별로 나눠져 있고 그 역할별로 나눠지는 조직이 KPA가 달라요. 특히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구축하는 팀하고 운영하는 팀하고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목적이 달라가지고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1년 단위로 업무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직 업무 프로젝트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조직이 변경되고 인사이동이 있고 또 회사에서 일하던 인재가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준다고 또 이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IDC 방문 드리고 고객분들 팀장님들하고 주로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부탁하는 경우가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희도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IT 업계가 약간 인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어려운 부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구축할 때 상당 부분 구축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이네이블을 시켜들었는데 다음 달부터 운영팀으로 이관돼서 전혀 새로운 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옛날에는 주로 하드웨어, 스위치면 스위치 서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하드웨어 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차이는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려고 하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내가 구매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고 사용이 시작되면 사용이 시작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원했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업체에 유지보서를 해달라 그러거나 추가 기능 개발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또 기능을 넣다 보면 아시지만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은 새롭게 차세대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도입하시는 경우에 그냥 과거처럼 스위치 개념으로 사시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개념으로 대부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존에 인프라 운영하시던 분들은 기존 레가시 형태의 스위치에 익숙하신데 새로운 솔루션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또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큰 거 장애가 나죠. 과거처럼 이제 파워가 장애가 나면은 바꿔 끼는 형태 끄고 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미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날리지를 쌓지 않으면은 장애 대응도 굉장히 힘든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IT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게 어려운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재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려운 점들이 구축이 끝나고 운영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고객분들 만났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도입한 솔루션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전보다 운영하기 더 어려워졌는데요. 과연 이게 뭐가 좋아진 걸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축한 이후에 새로운 운영팀들이 들어오셔서 기술을 보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새로운 조직 중에서 또 새로운 팀원 안에서 키맨이 있거든요. 파워 유저가 있어서 내가 잘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가거나 퇴사를 하고 나면 처음부터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역량이 팀 전반에 퍼져 있지 않고 몇몇 분들한테 몰려있다 보니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IT 벤더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기관의 벤더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을 도입 검토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구축이라는 과정까지는 모든 IT 벤더들이 굉장히 잘 해오셨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솔루션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실제 사용이 들어가고 검수가 끝나면 대부분 하드웨어 벤더들은 대부분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벤더들이 약점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처음에 구축을 딱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제공하는 벤더라든가 구축팀은 KPA가 달성이 돼요. 그런데 운영팀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지원해줬던 제조사라든가 구축사가 지원해주는 게 약간 좀 뜸해지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좀 약했었죠. 아무래도 검수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또 업체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목표했던 그 성과라든가 혹은 내가 이 일을 되게 잘해서 조직 내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그래서 실제로 회사도 매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바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실제로 달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이제 나오는 새로운 하도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석세스 그리고 이제 그 커스터머 석세스의 대표적인 방법론인 라이프사이클이 있는데 구글 들어가서 한번 커스터머 석세스 라이프사이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있고 실제 고객사들도 전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커스터머 석세스라는 조직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이 방법론은 사스 회사에서 처음에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스 회사는 구축이라는 단계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쓰면 바로 사용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그 고객이 잘 써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 매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댑션이라고 표현하는 활용도를 높이는 것들이 사스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였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드웨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IT 벤더들이 다 라이프사이클 기반의 서비스들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고 또 다른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 커스터머 석세스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시스코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 고객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조금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가벼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BMW 굉장히 많이 타시죠. 제가 구체적인 기업명을 말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자면 BMW가 영종도에다가 드라이빙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드라이빙 센터는 실제로 고객이 드라이빙 센터에 오시면 BMW의 대부분의 차종을 실제로 보실 수도 있고 만져보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타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빙 센터가 축구장 33개의 경우로 합니다. 엄청나게 큰데요? 사실은 이 자체가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BMW가 운영하는 이유는 요즘에 보면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그 목적에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마력이 300마력, 400마력이 넘는 차로 아기들 그냥 통원시켜주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바른 고객 경험이 구축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나의 생활 패턴을 매니저와 상의를 해서 최적화된 차를 실제로 보고 결정하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차들이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세되신 분들은 그 많은 기능들 중에 옛날에 쓰시던 기능만 쓰세요. 뭐 습기 제거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BMW의 상세한 기능들을 배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최대한을 가지고 트랙을 돌아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고객에게 그 기능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스코드 생각하는 커스터머 석세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SDN 기반의, 솔루션 기반의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기능들을 활발히 쓰지는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의 역할이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쓰시도록 만드는 게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고객분이 솔루션을 도입하신 목적이 있으실 거고 그 목적을 최단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성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는 주로 장애를 처리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모든 인력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좀 사후적인 서비스가 강했다면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사용 단계별로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객사 내부에 자체적인 전문가를 육성해서 역량을 내정화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고객들에게 밸류를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고객의 저희 솔루션 사용 단계를 최초의 어떠한 니즈로 시작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배송을 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 내용들을 다 나눠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컨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대표적인 몇 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사례는 우리 김수용립 직접 컨설팅이라든지 서비스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이 세 가지 도입 단계 혹은 실사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도와 안정화 단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년 동안 40여 고객, 저만 한 40여 고객을 만났고요. 저희 팀이 다 만났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객들을 솔직히 많이 만났거든요. 각종 인더스트리에 오시는 계획들 다 만나봤다고 하죠. 전국 다 다니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고객을 만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했었던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입 단계, 운영 혹은 운영한 뒤에 최적화 단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3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 제조사였는데요.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제조 연구망을 새로 만드는 케이스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SDA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는 케이스였는데 도입하는 규모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시범 서비스가 잘 끝나면 확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체 SDA라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된 경우라서 들어가는 디바이스만의 만 대가 넘었었어요. 굉장히 비즈니스 스피드가 빠른 회사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로 변화가 되게 많이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이 SDA를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분들이 하실 때 서비스 구축 이후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니까 다른 회사가 혹시 한 적이 있는지 파악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고객분들은 안정성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레퍼런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로 한 사례는 없어서 고객분이 되게 어려워하셨고 두 번째는 고객분도 SDA라는 기술을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실제로 구축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은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고객을 만나서 한 것은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구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고객에게 알려주었고 실제로 이거는 SDA를 새로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SDA 디자인에 녹여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서 벤더사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가 진행이 된다. 맞습니다. 특히 담당하셨던 분이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게 설명을 잘 해드렸고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지만 큰 규모의 SDA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담당자분도 같이 구축을 진행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기술 역량도 같이 올라가게 되었죠. 구축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내부에서 경영진에 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방식으로 계속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사 네트워크의 모빌리티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희가 최근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지만 고객의 환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사전 협의했던 게 중요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도입 단계 이후에 구축하고 운영한 단계였고요. 한 금융회사였어요. 금융회사였고 이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게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만족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또 IT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가져가려고 SDN을 전환하는 걸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두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일 내에 전체 시스템을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고객사가 이 프로젝트를 일반적으로 협력사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직접 구축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셨죠. 보통은 우리가 IT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때 솔루션을 구축할 때 그냥 무회사 새로 시작하면 굉장히 쉬운데 있는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면 그 어려움이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어려웠고 특히 이 회사도 특히 금융 쪽은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레가시 시스템도 계속 이관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서버 쪽도 가상화를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가상화도 똑같이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테스트망하고 실제 본망하고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역량이 고객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시스코 SDN 기술이죠. ACI에 대한 구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션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이 완료가 됐을 때 또 운영이 되게 중요하니까 운영할 수 있는 팁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과정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몇 번씩 나눠서 이관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관한 과정에서 작업이 끝났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만일 작업,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말에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월요일날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롤백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시스코의 택과 같이 해당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신규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겪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하세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결과 원래 고객사에서 목표했던 3개월 내에 시스템 입원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시스코 웹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또 검색을 되게 많이 하셨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말 필요한 지식 일부를 알려드렸더니 그걸 다 학습을 하셔서 구축도 잘 끝내시고 또 필요한 운영 영향도 확보를 하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어차피 이게 대고객 서비스거든요. 금융 서비스가 그래서 혹시라도 장애가 났을 때 단기간에 원인을 찾아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고도화 방안을 또 과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현재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랑 조금 전 틀리다고 느꼈던 게 기존의 서비스는 이관을 해드리고 장애가 나면 장애를 처리해드리고 원인 레포트를 제공하는 게 주로 벤더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는 의미로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다른 서비스까지 확장했을 때는 고객사 내부에서 알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셨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도화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렸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룹사의 IT를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특히 보안 쪽을 담당하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보니까 최근에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코 IPS 장비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계셨는데 딱히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시스코에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요청을 못하셔서 내부에서도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럽지를 못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 중에서 보안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실제로 보안 사고도 많이 처리하셨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으로 써서 알리고 하는 그 정도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헬스체크를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헬스체크를 진행할 때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또 최근에 발생했던 이벤트들 이벤트들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면 되게 많은 로그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기 되게 어려운데 이 전문가 분께서 들어가셔서 해당한 이벤트를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것들을 튜닝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 제공한 데 있어서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당한 장비 운영 용량도 같이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IPS를 사용함에 있어서 CQX라는 도구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툴인데 이 CQX의 활용 방법도 고객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서 고객팀, 매니저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 또 시스코 재범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다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고객분께서 직접 적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만 듣고 나면 잘 끝났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잘 하셨는지 나중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자들이 직접 그 문제를 캐치하고 개선 방향을 적용할 수 있는 영향을 확보했다는 게 이 사례의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헬스체크란 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고객분들이 솔루션을 쓰시면서 내가 잘 쓰고 있는 걸까? 내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제대로 세팅이 돼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IPS 이외에도 저희 SDN이나 SD 솔루션도 커스터머 석세스팀에서 IPS 헬스체크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저 같이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안 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또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는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실 때 운영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 사이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리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스코는 이 커스터머 석세스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시스코의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시스코의 커스터머 석세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입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을 때 조금 더 고도화, 자동화와 같은 조금 더 다음 스텝의 아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는 구축하고 운영, 안정화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소프트 디파인 주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가상화라는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고도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고도화까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어떤 형태로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전문가 웨비나 세션인 ATX라는 세션이 있고요. 이 세션은 제목으로 아시겠지만 전문가에게 물어봐라는 웨비나 세션이고요. 저희가 매 분기 두 달 내외의 기간으로 온라인 세션들을 거의 레귤러하게 쭉 정규 세션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웹상에서 등록을 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데모라든지 실제 Q&A를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액셀러레이터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번 수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저희가 이 사례에 제공해드렸던 게 이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이 액셀러레이터는 고객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저희가 직접 청취를 하고 그 고객 상황에 맞게 실제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현안과 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ATX를 통해서 드리는 필수적인 지식 이외에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시스코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 액셀러레이터를 제공해드리는 전문가분들이 다 외부에서 고객사에서 실제 일을 했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황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TX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랄리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면 액셀러레이터는 내가 정말 약한 부분 내가 강해지고 싶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코칭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역량 확보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대부분 경영진이나 혹은 내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거의 이런 과제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달이 되거나 두 달이 되거나 길어지는데 저희 액셀러레이터 세션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한 달 정도에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져가면서 고객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한 이행 지침을 만들고 실제로 적용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승루하고 저하고 지금도 은행 고객, 보험 고객, 일반 제조기업들 많은 고객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저희가 커스터머 컨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에 두 가지가 조금은 정형화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커스터머 컨설트는 고객한테 맞는 조금 비정형화되어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헬스 체크라든지 그리고 고객의 현재 환경이나 니즈를 서로가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미팅이라든지 조금 비정형화된 여러 가지 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커스터머 컨설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한테 요구사항 주시는 게 어떤 큰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단기간 안에 구축이라든가 운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때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슈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설정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헬스 체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고객이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개선 방안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강철부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특공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일부 영역에만 제공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행제 지원 가능한 범위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DNA 센터, SDA, SD-WAN 영역이 가능하고요.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NG 파이어월, IPS, 그리고 앰프, 스텔스와치 그리고 나중에는 테트레이션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죠.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ACI, SDN 네트워킹부터 컴퓨팅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웹엑스 많이 쓰고 계시죠. 웹엑스를 기반으로 한 콜라보레이션까지 저희가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많이 익숙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시스코 관련된 정보들은 구글링이라고 하죠. 웹 서비스, 웹 브라우저로 찾으면 다 나오지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추가되냐 하면 고객의 현재 사용 단계가 구축 단계인지 혹은 기본적인 사용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 필수의 서비스들을 이메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메일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식으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CX 클라우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이번 분기가 되겠죠. 글로벌에서는 이미 러닝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출시가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CX 클라우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고객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솔루션의 기본적인 계약 관계부터 서비스 커버리지 내용 그리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리 알랏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장애가 생겼을 때 진행했던 텍 케이스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텍 케이스 오픈모터 트래킹까지 가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서비스 자체가 AI, ML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애 예방에 도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현재 고객사 솔루션이나 장비의 패턴을 봤을 때 향후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포탈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곧 론칭된 예정인데 이 부분들은 운영팀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금 설명드린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저희들 시스코 라이프사이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서비스들이 저희들도 제한된 리소스가 있고 퀄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BCS 3.0이라는 장애 예방 서비스 패키지를 계약을 하시거나 혹은 신규로 저희 솔루션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실 때 석세스 최악이라는 서비스 패키를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객의 환경이라든지 실제 운영팀의 역량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라든지 코칭이 필요한지를 맞춰서 선택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이 서비스들이 향후에 유료로 진행이 되지만 고객사별로 일정 부분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유료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기에 필수적인 서비스 몇 가지는 직접 코칭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사례 기반으로 저희 시스코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좀 레버벌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수용 님이 한번 레버벌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솔루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목표를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에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도입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처럼 프로젝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RBFP라는 걸 또 과정을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각 세부 단계별로 미리 고객사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축 이후의 단계에서도 어떻게 실제로 운영팀에서 잘 운영을 할지를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이 없이 막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많이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툴을 활용하셔서 미리 고민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커스터머 석세스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방법론을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고객사를 담당하는 시스코 AM이거나 혹은 파트너사의 이런 부분들을 문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시스코 다이렉트로 전화를 주셔도 관계는 없고요.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객과 1차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부담 갖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험해 봐주시면 향후 운영 완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지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스코만의 용어가 아니고 커스터머 석세스나 라이프 사이클은 시스코 이외의 어느 벤더들도 앞으로 하드로 많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설명 들으셨지만 설명보다 연락을 주셔서 직접 저 형을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끝나고 고객을 만나러 가셔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로 줄이고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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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